서울교육청 협력종합예술교육 통해 중학생들이 만든 영화 출품, 서울는 연. 팝뉴스 이재영 기자는 중학생들이 만든 영화들로 영화제가 열린다. 서울시 교육청은 9일 오후 중구 충모아트센터에서 제1회 교복 입은 예술가 영화제 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영화제에 출품되는 14개 작품은 광남 남대문 도봉 대원국제 반포 서울려자 신남 영등포 휘문중학교 학생들이 협력종합예술교육을 통해 만든 것들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 대상으로 정규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협력종합예술교육은 학생들이 한 학기 또 는 1년간 반 친구들과 협력해 영화나 연극, 뮤지컬 등 예술작품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협력종합예술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느 영화제와 마찬가지로 이번 교복 입은 예술가 영화제에서도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대상이나 우수상 같은 기존 영화제에서 볼 수 있는 상은 없다. 대신 형식이 자유로운 작품에는 내 멋대로 해라 상 무서운 장면 연출이 뛰어난 작, 품에는 학교개담 상 을 주는 등 작품의 개성을 존중하는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jylee-sack-uyna-co.kr 2018년 7월 9일 6시 송구 5시 송구 5시 송구 6시 송구